안녕하세요 행복한 동네문화이야기신문의 문화문명비평컬럼 옛문화의 황운에서 세문화의 여명으로 31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호에 이어 이번 3월호에도 과연 21세기 초 우리에게 주어진 놀랍고 환상적인 기회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 초 놀랍고 극도로 환상적인 기회를 얻은 한반도 한민족 두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재기가 시작된 것인데요 일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재기는 쿠팡과 같은 sns 배달업체에 몰린다고 하죠 그래서 배달업체는 업무량을 4-5배로 늘렸지만 몰려드는 주문에 기능이 마비될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물건을 전달하는 배달원들입니다 피곤한 가운데 마스크도 되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일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배달한 물품들도 믿을 수 없게 되면서 사회 불안이 극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있는데요 현 좌파 정권과 이전 우파 정권 중에 누가 또 옳은지를 따지느냐 국론이 더욱 분열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난번 세월호와 관련되었던 구원파 2단 문제와 특이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이번 신천지 2단과 코로나 확산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의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스스로 불안과 공포를 키워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데요 우리 사회에 닥친 이러한 위기들과 선택의 문제 속에 차분하고 깊이 있게 현실의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가진 치면적인 약점인 빨리빨리 근성이 아니라 차근차근 문제를 따지며 집중하며 나가야 할 두 가지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이러한 위기를 5천만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받고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반도같이 좁은 땅에서 나와 내 가족만 살아남으려고 사재기를 하거나 비겁하게 외교로 튀는 것은 참으로 의미없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망하면 다 망하고 살면 다 사는 것이 한국 땅인데요 비굴하게 사재기로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 매국로밖에 될 수 없고 그 후손은 영원히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용쾌의 외교로 피했다 칩시다 나라 없는 서론과 핍박을 나와 내 자식들이 계속 당하며 살아야 할 텐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유일한 길은 모두가 힘을 모으는 길이며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보통 때 하듯이 일상의 삶을 꾸려가는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요리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럽 문화 문명의 경향을 따라 분업화 부분화된 지식을 배워왔습니다 한 분야만을 잘하면 되는 고등교육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땄어도 그 한 분야만 기피할 뿐 다른 분야는 깜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도서관에나 처박힐 제한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 공학계통의 박사학위의 내구 연수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전부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서 박사를 따도 5년이 넘으면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더더구나 이제는 유럽 문화 문명의 지적체인 AI가 스스로 심화학습 딥러닝을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열심히 한들 그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문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여기에 인간이 만든 기계와 기술에 인간이 지배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해져서 큰 무력감과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화 문명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문화적 우울증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이제 유럽 문화 문명은 우울한 문화 문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럽 문화 문명을 자신있게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박사 학위자들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나 어떤 현상을 비판하는 일에만 열을 낼 뿐이지요 그러기에 이제는 선분리 후 통합이라는 어리석고 거짓된 유럽 문화 문명의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서 처음부터 선 전체 후분리라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 문명 구조를 창조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즉 이전까지 이루었던 실패한 동향과 실패해가는 서양의 문화 문명을 과감하게 버리고 전혀 새로운 제3의 문화 문명을 창조할 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위기와 선택의 기로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지도자로 여기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처럼 누군가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다리는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한반도 한민족 각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선각자가 되고 이론가가 되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현상과 미래를 아주 높고 넓고 깊고 오래가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행동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과거 지도자들을 우상시했던 어리석고 혼돈스러운 우파의 행태와 반대로 교묘한 이론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결국은 암맘리에 챙길 것 다 챙기는 검은 지도자들이 득실되는 무너간 좌파의 행태를 끝장내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요?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칼과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중하는 일본인들과 다르게 지도자나 지도원리가 잘못됐을 경우 그것을 끈질기게 저항하는 놀라운 정신과 역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 한민족에게는 첫 번째로 유럽 문화 문명이 무너지고 동시에 지구 전체가 끝장날 위기의 20세기를 맞아 둘째, 세계적 패권이 동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는 이 새로운 시기에 셋째, 무엇보다도 이제는 땅땀먹기로 가로세로 시대가 아닌 위로 하늘로 즉 우주로 나아가야 할 우주시대를 주도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한의 5천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영역에서 세상을 지도할 지도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며 그뿐 아니라 그렇게 다스리는 실력을 진실로 기르는 그 길일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실력, 인격, 정신, 영적 능력에서 진정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호 칼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4가지의 졸호의 찬스 중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월호에서는 나머지 2가지 기회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4월호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한반도 한민족이 가진 장점과 강점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열려진 나머지 2가지 새로운 시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종교, 철학, 사상,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 포스트 세속주의라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악명높은 두 번의 전쟁을 겪고 난 뒤 20세기를 넘어 지금까지 복지사회 혹은 세속주의 사회로 열었습니다 즉 나의 현실적, 물질적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성이 주류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세속적 관심만이 인간의 몸뚱아리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물론 찰스 테일러와 피터 버거와 같은 학자들은 이 진단이 틀렸으며 유럽이 아닌 전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종교적 열정이 더 커져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머스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종교를 무시한 세속주의의 실패를 선언하면서 포스트 세속주의라는 시대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 시대는 종교와 세속주의가 서로 공존하며 동시에 서로 대화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듯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들 모두가 간과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주의 자체가 하나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21세기 세속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존의 종교들을 마치 위에서 내려보듯이 깔보며 비판하기를 조언합니다 하지만 실은 자신의 뇌 속에 세속주의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느덧 마치 우주적 진리처럼 확고히 신봉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할 뿐입니다 종교란 넓지만 엄밀하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개인이 확신하지만 증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어떤 근본적인 주장, 믿음 또는 거기서 만들어진 세계관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세계관을 견고하게 가지는 사람들도 사실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세속주의를 견고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실은 세속주의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비판하는 종교는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 교리, 예배, 정치체제, 또 이것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헌금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종교에 이런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 개인이 확신할 뿐 아니라 널리 전파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완성된 주장과 원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세속주의자들은 이것을 무시한 채 좀 자유적이고 개반적인 종교인들을 대화할 때는 대화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놈들 어리석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열성적으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싸잡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신은 그렇게 열성적으로 종교를 비판하는 세속주의자들이야말로 특별히 신이 없다고 외치며 무차별로 종교를 공격하는 전투적 무신론주의자들이야말로 자신의 주장을 태산같이 확신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전도자 즉 세속주의를 신봉하는 근본주의적 종교인일 뿐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를 필두로 하는 생물학적 무신론자들과 물리학적 무신론자들은 모두 사실상 전투적 세속주의를 믿는 종교인인 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프란시스 베이컨 이후로 감각 경험 실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과학주의자들의 후예입니다 감각 경험 실험을 벗어나는 현상이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도 이들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마치 전체를 다 알고 파악한 양 스스로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이들은 과학적 합리주의와 물질주의적 합리주의를 교리로 채택하면서 과학과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윤리, 역사, 정신, 영과 같은 인간과 사회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빈 물질적 요소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인과 스펜서의 진화론 사상은 19세기 유럽 문화와 문명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상된 생물학주의와 우생학주의는 20세기 반윤리적인 나치즘 사상의 기초가 되었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집단으로 학살하고 그 몸을 녹여 지방으로 비누를 만들고 뼈에서 철을 뽑아 쇠를 만들어도 전혀 상관없는 집단적 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요? 물질적 합리성만이 전부인 가운데 인간도 하나의 물질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종교의 쇠퇴해 있습니다 종교가 있어야 철학이 있고 윤리가 가능한데 르네상스 이후 역사가 거듭될수록 유럽 문화 문명은 종교를 사회 전체의 영역에서 개인의 마음, 행동의 영역으로 출방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출방해버리자 남은 자리를 철학이 차지하고 죄왕으로 군림하며 세계관을 구축하고 세속주의 철학이라는 종교의 전통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학이 종교가 된 텀이죠 그 결과 세속주의라는 종교에 취한 유럽인들은 그들 자신들 뿐 아니라 그들이 재패한 전 세계의 역사를 비참하게 채워왔고 지금도 그 진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주의 철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바로 새로운 존재론을 추구했던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입니다 그는 종교를 떠난 철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신학을 공부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주장한 새로운 존재론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상 제1시원이라고 하는 그리스적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제2시원이라고 하는 독일 민족의 신화로 돌아가자는 것이 전부입니다 독일 민족이라는 혈통성과 그들이 그토록 살아가는 검은 숲이라는 지역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철저히 독인들만을 위한 존재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웅덩이에 던져져서 제발 나를 죽이지 마세요 라고 호소하며 바라보는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의 눈과 마주쳤을 때 독일인 하이데거의 눈은 잠시 흔들려 즉각 방아쇠를 당기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탕!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이런 문화 문명은 종교를 떠난 가운데 자신들의 중요한 전통인 윤리학을 뒤로 던져버리고 전혀 엉뚱한 의미의 존재론을 우위에 두는 엉터리 철학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조국 독일이 전쟁과 살인의 세계를 숙대밭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경고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하이데거는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당비를 꼬박꼬박 내며 나치의 당적을 유지할 정도로 악마적인 독일 중심주의적 사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비참한 역사적 교훈들을 통해 르네상스 이후에 본격화된 유럽 문화 문명의 불장론이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것을 이제 모든 지구인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포스트 세속주의 시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유럽 문화 문명을 주도했던 세속주의의 변함없는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생존을 위해 주어진 세 가지 욕망인 물질력, 성력 지배용을 무제한으로 추구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욕망을 이루려고 저지른 자신의 악한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 무한정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문화 문명은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철저히 고장이 난 채로 지금까지 살려왔습니다 인간이 가진 물질과 성과 지배의 욕망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 오래가고 영원한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도 아닙니다 자신이 살았던 삶의 결과에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오래 살면 정말 좋은 것이 삶일까요? 쾌락과 즐거움보다 고통과 슬픔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포스트세석주의 시대는 그동안 인간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동양 문화 문명과 서양 문화 문명의 관점에서 떠나서 제3의 문화 문명을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이룰 기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제3 문화 문명은 그동안 이 컬럼에서 이야기해왔던 모든 문화 문명의 중심이 되는 배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배꼽이 되는 문화 문명은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첫 번째로 종교의 철학과 윤리 역사 심리학으로 대표되는 입문학이 더 이상 반기를 들지 않아도 되며 두 번째 엄밀하긴 하지만 경험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자연과학이 더 이상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을 떨지 않고 처음부터 겸손하게 입문학과 사회과학과 대화를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사회과학이 그 출발이 되는 종교 입문학과 뚜렷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예술이 그 아름다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 지상주의라는 허망한 왕자에서 내려오는 문화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에 두 번째 사회과학과 한계가 있습니다 위주를 뚜렷한 연관적으로 눈속이ект Apps돌 penser